안녕하세요! 어 일본 택시다 어 어 여태까지 나혜리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 이게 몇 등이야? 3등? 1등하고 2등은? 1등은 빵빠래? 어 2등은 어 그 1등 1에는 몇 등이야? 이게 1등 이게 1등이야? 5등까지 있어 오빠 근데 이게 더 맛있다며 아니 이거 아니 이게 공동 1등 2등은? 2등은 월드컵 월드컵? 3등은? 응 브라보콘 브라보콘 오리지널 어 그 다음에 4등은 와삭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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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삭바가 보석바 같은건가? 어 5등은 돼지콘 돼지바 아 그래? 근데 돼지콘을 더 좋아해 미래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 봐 아삭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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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픈 아삭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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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